2월 졸업 시즌을 맞아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한국 컴패션이 2021 졸업 캠페인 Dear My Child를 진행합니다. Dear My Child는 컴패션 후원을 통해 졸업하는 아이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고 후원자를 격려하는 캠페인으로 201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대신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어린이의 졸업을 1년 남짓 앞둔 후원자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다른 후원을 서약해 소셜미디어에 인증하면 선물을 제공합니다. 오는 28일엔 온라인 졸업식을 열고 가수 엄정화와 김범수, 주영훈 등 연예인 후원자가 나서 토크쇼와 공연을 진행합니다. 컴패션 관계자는 지난해 1,460명의 한국 후원자가 1,590명의 어린이를 졸업시켰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아이와 후원자의 관계가 돈독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